쏘아이 에이 에스 에엠 에엠 안녕하세요 속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되게 알록달록하죠 이 레인보우 큐브 치즈라는 걸 가져와봤는데요 이런 치즈는 저는 처음 봤어요 뭔가 엄청 알록달록하고 되게 치즈같지 않은 느낌이죠 사탕같아요 젤리나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와서 직접 만든건데 한번 보세요 치즈카나페 아이비과자를 가지고 치즈카나페를 만들어봤어요 알록달록 치즈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이 치즈 포장지에는 무슨 무슨 맛인지 제대로 안 적혀있어서 제가 먹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대되네요 일단 이 주황색 주황색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 주황색 달달한 귤 오렌지 맛이에요 오렌지 치즈네요 맛있다 계속해서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딸기는 빨간색은 딸기맛이네요 역시 와 진짜 맛있다 다음은 메론화 같은 느낌의 치즈죠? 누가 봐도 메론 맛일 것 같은 맛있을 것 같은 이건 세 개를 다 먹어보죠 근데 저는 치즈라서 느끼해서 많이 못 먹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별로 달지도 않아요 완전 내 취향 어떡하면 좋아 진짜 메론 나갔네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 메로나의 맛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음은 하얀 치즈인데 냄새는 약간 요거트 냄새에요 이건 그냥 치즈네요 그냥 치즈 근데 이게 냉동보관을 하라고 돼있는데 제가 냉장보관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요 입에서 진짜 녹아서 없어져요 입에서 진짜 녹아서 없어져요 다른 분들은 냉동보관을 해서 그 아이스크림처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진짜 될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맛있는 것 같네요 도대체 이 하늘색이 정체는 뭘까요? 뽕딱 뽕딱 맛이에요 뽕딱 어떻게 치즈해서 이런 맛이 나지 근데 많이 못 먹을까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괜히 한 것 같네요 이거는 보라색인데 블루베리 블루베리 마실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죠 보라색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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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는 초코맛일까요 커피맛일까요 커피맛일까요 커피맛이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커피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옛날 캐러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 옛날 커피 그 옛날 커피 이 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커피껌 맛이에요 따끔한 무슨 껌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저도 학교 때 먹었던 커피껌이었는데 항상 그 커피껌을 생각하면서 아 커피는 이런 맛이겠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쓰디쓴 커피의 세계 우유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말라지않고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주황색만 두개씩 들어있네요 이거 시에 놓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되게 이뻐서 사봤는데 그게 막 소리가 엄청 좋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찌덕찌덕한 소리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봐, 밝은 맛 궁금해, 화오니 별로 달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아서 지금 여기 놓여있던 삼 팔 삼십이 팔삼24 네, 24개를 한 번에 다 먹었네요 맛있네요 근데 그렇게 빡사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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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요. 제가 카나페를 오른쪽에 옮겼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놓을게 있어서 옮겼습니다. 레인보우 큐브 치즈가 팔린 베이글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만들었는데 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색깔별로 발라놓고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입 한입 볼 때마다 그 색다른 맛의 치즈가 나온다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위에 견과류를 얹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과일을 올려도 되는데 저는 집에 있는 먹지 않는 향과류를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먹기 전에 이렇게 먹었을 때 그래서 제가 많이 먹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먹기에는 이건 왜 이렇게 먹었을까? 정말 맛있어요 빠져먹는게 훨씬 맛있네요 그냥 먹는 것도 맛있었는데 이 그레커의 고소한 맛이랑 섞이니까 더 맛있어요 아주 좋네요 견과를 선택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아몬드가 들어간 뽕타 치즈 악 네 녹음 물 생크림 다른 거랑 같이 먹으니까 제가 아까 그 치즈만 먹었을 때 그 맛은 많이 안나요. 아주 살짝 나는 정도? 이렇게 곁에 먹으니까 나이스하네요. 커피 맛 치즈가 제 마음에 제일 들어서 커피 맛 치즈 간 앞에 마지막 먹고 베이글을 먹어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부드럽고 조금스러워요. 사실 이 베이글이 제일 기대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하고 치킨을 섭취했는데 새벽 내내 채에서 토하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치즈를 먹으면 또 속이 포글 포글 끓일텐데 근데 다행히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속은 다행히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원했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서 아주 다행이에요 스튜디오는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촬영을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이쁜 레인보우 베이글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뚜껑이 딱 맞아요 기분이 좋아 메론 맛이군요 메론 맛이군요 제가 어떤 유튜버 분이 드시는 거 보고 알게 됐는데 워너원 프로듀스 워너원에서 나왔던 치즈더라구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구나 싶더라구요 이 치즈가 근데 인기가 많을만해요 진짜 맛있어요 까마파랑도 다른 느낌이네요 빵이랑도 잘어울리네요 빵이랑도 잘어울리네요 빵이랑도 잘어울리네요 끈앞에는 약간 와인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침식사용 이거는 아침식사용 제가 그렇게 속이 안좋고 나서 이렇게 먹으니까 웃기시죠? 이렇게 먹으니까 치아나봐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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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렇게 키팅 사운드를 지우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제가 이거 다음 촬영이 고아코토인데 배불러서 촬영할 수 있을까요? 큰일이네 내 고아코토는 디저트니까 디저트 제лек탐 다리 비주얼 이 대화 이러는 하나 이리 담백 항상 너무 식탄만 많아요 너무 식탄만 많고 식탄만 많고 식탄만 많고 다 먹지는 못해 소스로 먹으면 좋죠 소스로 먹으면 좋겠습니다 소스로 먹으면 좋습니다 소스로 먹으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인보우 큐브 치즈라는 걸 먹어봤는데요. 역시 모든 건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고 한 판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하나하나 그 맛이 다 색달라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와인이나 맥주 한잔하게 하실 때 간 앞에 만들어 드셔도 되고 메이글 이렇게 발라서 아침 겸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나잇 안녕 jointe 알 육시 , 육시 오 음 너무 맛있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어서 잘 안 먹었어요 양념장은 그냥 냉장고에 사용하여 비린내기 밥을ela 요즘 하지만 이 친구는 바삭바삭 음...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음...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흠 너무 맛있다. 아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흑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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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삭바삭 아